고성군 1. 개관 강원 북동부에 있는 군 면적 664.02 제곱킬로미터 인구 37,319명 북쪽으로 동천군, 남쪽으로 속초시, 서쪽으로 회양군과 인재군에 접하고, 동쪽으로 동해에 연하고 있다. 서쪽은 금강산, 무산, 향로봉을 연결하는 태백상맥의 분수령이 험준한 산악을 이루고, 동해안쪽으로 급사면을 이루다가, 해안에 이르러 좁은 평야를 이룬다. 하천은 되게 짧고 급하나, 그중 금강산 주변에서 발원한 난강이 비교적 커서 유역에 기름진 평야를 이루고, 그 밖의 간성읍에 북천과 남천, 거진읍에 자산천 등이 있어 좁은 평야를 이룬다. 해안선은 매우 단조로우며, 곳곳에 사빈, 사취 및 송제호, 화진포, 삼일포 등 석호가 발달하였다. 특히 넓게 발달한 사빈은 석호와 연결되어 좋은 관광지로 이용되며, 거진, 대진, 아야진 등지에는 소규모의 만입이 발달하여, 주여항 및 거천이 형성되어 있다. 태백산맥이 겨울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변현상을 일으켜 기온을 상승시켜주며, 또 바다에 면하여 연안 해류의 영향을 받아, 같은 위도의 서해안에 비해서 연평균 기온 1도씨, 1월 평균 기온 3.6도씨 정도 기온이 높다. 강수량은 가을에 비교적 많고, 겨울에 강설량도 많다. 연평균 기온 11.3도씨, 1월 평균 기온 영하 2.5도씨, 8월 평균 기온 24.1도씨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128.3mm이다. 2. 연혁 고성군은 1914년까지 고성군과 간성군의 이곤이었다. 고성군은 고고려의 다후리였는데, 568년 신라진흥왕 때 주로 삼고, 군주를 누웠다가, 경덕왕 때 고성으로 고쳐 군으로 하였다. 고려 때 현으로 강등했다가, 조선 세종 때 다시 군으로 승격하였다. 한편, 간성군은 고고려 때 수성군, 신라 때에는 수성군이었는데, 고려 때의 현으로 하여 고성까지 관할하게 하였고, 1389년 다시 분리하였으며, 세종 때 각각 군으로 고쳤다. 1629년 현으로 강등했다가, 1638년 다시 군으로 승격하였으며, 1895년 강릉부에 관할이 되었다가, 다음에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복귀하였고,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간성군으로 통합하였으며, 1919년 간성군을 폐지하고, 토성과 추광의 이면을 양양군에 편입하고 고성군으로 계층하였다. 8.15 광복 당시 고성읍, 장전읍, 거진면, 수동면, 외금강면, 서면, 현내면, 간성면 등 6, 6면이었으나, 북한에 속해 있다가, 1954년 일부만 수복되어 간성, 거진, 현내, 수동면 일부만으로 고성군을 구성하였다. 1963년 1월 1일 양양군에 편입하였던 토성, 주광면을 다시 편입하였고, 1973년 거진면, 1979년 간성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수동면은 실제로 민간인 거주가 금지되어 있다. 현재 거진읍, 간성읍, 현내면, 주광면, 토성면, 수동면 등 6, 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산업 고성군은 경지면적 중 눈이 밭보다 훨씬 많다. 관광, 휴양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경지면적과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다. 식량작물은 쌀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채소류 생산도 상당하여 고랭지 무, 배추가 25%나 된다. 진부령 부근의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고랭지 농업이 활발하다. 과일은 주광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어 95%가 이목지이다. 임산별로 볼 때 침엽수 24%, 활엽수 42%, 호남임 34%로서 활엽수의 비중이 높다. 특히 토성면에서 조림을 많이 하였다. 임산물로는 각종 산나물과 송이버섯, 나무 껍질이 생산된다. 수산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에 있다. 거진, 대진, 아야진, 오호 등의 어항이 업 중심지이다. 주된 어획물은 명태, 오징어, 꽁치, 미역 등이나 해에 따라 어획량의 변화가 크며 수산 제조품도 최근 감소 추세이다. 광공업은 토성면에서 장석, 간성업에서 규석을 생산하는 정도이며, 그 외의 식품과 관련된 공장이 대부분이다. 최근 냉동, 냉장시설도 늘고 있다. 4. 교통관광 고성군의 교통은 속초에서 대진 간국도가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주요 취락을 연결하고, 인제에서 간성 간지방도가 징부령, 미시령을 통하여 내륙지방과 연결된다. 철도는 1937년 12월 1일 동해 북부선이 해안을 따라 원산과 연결되었다. 군내에는 국민관광지인 송재호와 화진포, 5호, 3호, 백도해수욕장, 진부령 스키장 및 통일전망대 등이 개발되어 있다. 주요 지정 문화재로는 향로봉, 건봉산 천연 보호구역, 청관리의 청관장, 거짓면의 화진포, 어명기 전통가옥 등과 전국 제1호 전통구조물 보호지구 왕궁마을 민속촌 등이 있다. 이 중 청관장은 관동팔경의 하나이다. 그 밖에 520년 건립된 건봉사가 유명하다. 해양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한 해 200만 명의 1호 호텔, 콘도 등이 신축되고 있다. 해양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한 해 200만 명의 1호 호텔, 콘도 등이 신축되고 있다. 인구가 매년 감소를 보인다. 교육기관으로는 고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국민학교 20개교가 있으며, 그 밖에 의료기관으로 의원 3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의원 4개소, 보건소 1개소 등이 있어 면적에 비해 의료시설이 빈약하다. 6. 북한 면적 853제곱킬로미터 10만 1945년 8.15 광복 후 강원 북부지역이었던 38선 이북의 고성읍, 장전읍, 서면, 수동면의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으나, 옛 고성군의 대부분 지역은 미수복 상태로 남게 되었다. 6. 북한은 5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성군의 북부지역과 통천군의 남부지역을 합쳐서 고성군을 신설하고 장전읍을 고성읍으로 개칭하였으며, 옛 고성읍은 구읍리로 격하였다. 7. 현재의 행정구역은 고성읍과 온정, 금천, 주둔, 월비산, 순학, 봉화, 구읍, 삼일포, 장포, 해방, 운곡, 종곡, 성북, 신봉, 두포, 복송, 용동, 남해, 운전, 염성, 초구, 해금강, 고봉 등 1개업 23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8.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콩, 밀, 보리 등이며, 배추, 오이, 고추, 잎단배, 박하, 들깨 등 채소류와 경제작물의 재배가 성하다. 9. 그 밖의 배, 복숭아, 감, 사과 등의 과일도 많이 생산된다. 10. 최근에는 소, 염소, 돼지 등의 가축 사육과 질 좋은 참대의 대규모 생산으로 대나무 공예품이 널리 알려져 있다. 11. 동해안은 주요 수산기지의 하나로서 명태, 청어, 가자미, 오징어 등이 많이 잡히며, 꿀, 미역 등의 양식이 활발하다. 11. 원산과 부흥리를 잇는 고속도로가 동해안을 따라 관통하고, 금강군으로 통하는 간선도로가 온정리에서 갈라진다. 12. 철도는 없고, 고성에서 고저, 원산 등을 잇는 연안항로가 있다. 12. 세계적인 명승지인 금강산이 있으며, 온정리에는 외금강 온천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휴양시설이 있다. 13. 명승지로는 해금강, 외금강이 자리잡고 있어 송도, 삼일포, 천불동, 막물상, 옥류동, 구룡폭포, 조양폭포, 십이폭포 등 관광자원이 많다. 14. 유적으로는 신계사터, 유점사터, 주둣리 무직의 다리가 있다. 14.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14.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14.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4. 나이IT